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대바논의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2명이 숨지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고작 56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고대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가 아주 만연했죠 그런 서머나의 감독으로 요한은 폴리카브를 임명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살던 1세기 로마 역사가가 있는데 타키투스라는 사람으로 56년부터 118년까지 살았습니다 타키투스는 트라이아누스를 지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까지 활동했죠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제위한 98년에서 117년까지 이 역사관은 활발히 활동했죠 다시 지도로 돌아와서 다음을 보면 하드리아누스가 등장합니다 트라이아누스 다음에는 하드리아누스가 117년부터 138년까지 제위했죠 그 다음에는 안토니노스 피우스가 138년부터 161년까지 제위했고 그 다음에는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가 제위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161년에서 180년까지 제위했고 그 다음에는 콘모두스가 180년에서 192년까지 제위했습니다 여기까지 1세기부터 2세기 로마 황제들을 살펴보았죠 서로 싸우다 1년 안에 죽은 사람들 빼고요 자, 이제 로마의 감독에 관해 알아볼 텐데 그에 앞서 폴리카베 관해 먼저 다루고 싶습니다 폴리카베은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전해인 69년에 태어났고 155년 2월 23일에 86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베이 죽고 1년이 되지 않은 156년 폴리카베의 장렬한 죽음을 목격한 서머나 성도들이 이 일을 기록했죠 그들은 이 일을 편지에 적었고 모든 공동체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베과 로마의 감독 아니케투스 사이에는 논쟁이 있었죠 폴리카베은 95년부터 155년까지 60년간 서머나의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동과 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나눠서 보면 하드리아누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 로마의 감독은 텔레스포로였죠 다톨릭에서는 로마의 감독을 전부 교황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베소의 감독 폴리카베는 150년에서 196년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190년에 한 편지를 썼죠 그 전에 먼저 폴리카베 보겠습니다 텔레스포로 다음에는 비오가 140년부터 155년까지 로마의 감독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는 아니체토가 155년에서 166년까지 섬겼죠 155년 아니체토가 감독이 됐을 때 폴리카베은 여전히 살아서 서머나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카베과 로마의 감독 아니체토가 서로 충돌했죠 다톨릭의 관점에서는 교황과 충돌한 겁니다 그런데 폴리카베은 요한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죠 요한이 죽을 때까지 알고 지냈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죠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베과 로마의 감독 아니체토 사이의 논쟁이 있었는데 이 논쟁은 155년의 6월절 또는 부활절 날짜를 두고 벌어졌죠 폴리카베은 6월절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었고 아니체토는 6월절을 부활절이라는 다른 절기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보다 200년 전 폴리카베과 아니체토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죠 폴리카베은 니산월 14일에 6월절을 단호하게 고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폴리카베에게 부활절이 아니라 6월절 준수에 관한 진리를 가르쳤죠 한편 폴리카베가 에베소의 감독이었을 때 로마의 감독은 빅토르였고 189년부터 199년까지 섬겼습니다 2세기 당시 폴리카베과 폴리카베는 아니체토와 빅토르에 맞서 반론을 펼쳤죠 그런데 이 논의가 분노로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가 폴리카베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을 제명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의 감독 폴리카베와 로마의 감독 빅토르 간의 열띤 논쟁이 격화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폴리카베가 제명당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교구는 성경의 달력을 지키고 이산월 14일을 유대인이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바치던 구원자의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날로 유지했습니다 유세비우스가 이렇게 기록했죠 동쪽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6월절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유럽과 로마 사람들은 부활절을 지키겠다고 했죠 폴리카베가 이끌었던 아시아의 감독들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며 성경의 진리를 두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폴리카베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빅토르 교황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정확한 날짜인 미산월 14일을 6월절로 지키며 나를 더하거나 빼지 않을 거라고 첫 줄에 적었습니다 교황에게 사람이 6월절 날짜를 바꿀 수 없음을 상기해 주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아시아의 큰 빛들이 잠들었으나 주님이 하늘에서부터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를 찾으실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후로도 편지는 이어지죠 요즘 일부 설교자들과는 다르게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할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빅토르 감독은 폴리크라테스를 교회에서 제명했고 아시아 7교회의 감독 전원을 제명했죠 하지만 이후 빅토르는 다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초대 교부인 이레니우스 등 몇몇 감독들이 중재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부활절과 6월절을 두고 부활절 토끼를 따를 것인지 주님을 따를 것인지 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서쪽에 유럽과 로마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7회중과 다퉜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7회중은 유럽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죠 자 요한이 주 98년에 살아있었던 것을 아시나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다면 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편지를 쓰고 로마 교회에는 쓰지 않았을까요? 요한이 로마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례를 갔을 때 서머나에서 폴리캅 감독의 처서로 추정되는 곳을 방문했었죠 현재 이즈미르라고 알려진 고대 서머나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폴리캅에 관해서 짧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갈등은 제국 내에서 전부터 이미 쌓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과 여신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교도들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는 모두 이교도 신을 예배할까요? 이교도는 모두 이교도 신을 예배했습니다 각 민족의 신은 전부 이교도 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교도는 성도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동성애자의 뜻이 바뀐 것처럼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성도들에게 붙여졌죠 이교도 신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로서 성경의 달력을 고수한 폴리캅은 로마 정부 관리에게 이 의견을 분명히 전했죠 진짜 무신론자는 유일하고 진실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써머나 성도 중 일부가 이미 처형되고 수색대가 폴리캅 감독을 쫓았죠 폴리캅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는 권유를 듣고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수색대에 폴리캅이 숨은 농가를 알려주었고 기마 치안대가 금요일 저녁 곧 안식일에 출동했죠 치안대는 마치 도적을 치는 것처럼 평소와 같이 무장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 폴리캅을 잡으러 왔는데 폴리캅은 위층에서 쉬고 있었죠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폴리캅은 치안대가 온 것을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86세 노인의 담대함에 깜짝 놀랐고 86세 노인을 굳이 서둘러 잡으려는 이유를 궁금해했죠 늦은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캅은 치안대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식탁을 차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만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들이 승낙하자 폴리캅은 일어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두 시간 동안 큰 소리로 기도했죠 사람들은 기도를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이가 이 훌륭한 노인을 잡으러 온 것을 미안하게 여겼습니다 폴리캅이 신분의 고아에 상관없이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을 추억하며 기도를 마치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고 치안대는 폴리캅을 낙위에 태워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치안대 대장인 헤롯과 그의 아버지 니케타스는 폴리캅을 보고 목숨을 보존하라고 했죠 폴리캅을 그들의 마차에 태운 뒤 옆에 앉아 폴리캅이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했죠 주 가이사라고 말하며 재물을 바쳐 목숨을 구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처음에 폴리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계속 말하자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설득을 멈추고 협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리가 긁힐 정도로 거칠게 폴리캅을 마차에서 끌어내렸지만 폴리캅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처럼 고개 한 번 돌리지 않고서 시끌벅적한 경기장으로 빠르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으로 들어간 순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하자크 하자크 담대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누가 말했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목소리를 들었죠 폴리캅은 총독 앞으로 끌려갔고 총독도 폴리캅이 믿음을 부인하도록 회유했죠 나이에 맞게 행동하라며 가이사의 신성한 권능 아래에서 맹세하고 마음을 바꿔 무심론자들은 사라져라라고 외치라 했습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폴리캅은 엄숙한 얼굴로 경기장에 있는 사나운 군중을 가리킨 채 하늘 위를 보며 이 무심론자들은 사라질지어다라고 외쳤죠 총독은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맹세만 하면 놓아줄 테니 메시아를 저주하라고 했죠 그러자 폴리캅이 말하길 내가 86년간 섬겨온 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입히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총독이 계속 가이사의 신성한 권능 아래 맹세하라고 재촉하자 폴리캅은 똑똑히 들으라며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성도다 만약 성도의 메시지를 배우고 싶다면 자리를 만들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전부 알려주겠다 그러자 총독은 이곳에 야수가 있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야수를 풀 것이라고 했죠 폴리캅은 그러라고 했습니다 총독은 야수가 무섭지 않다면 산채로 화형에 처할 것이니 마음을 바꾸라고 했죠 폴리캅이 답하길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질 불로 협박하지만 곧 악인에게 이 말 심판의 불과 영원한 벌을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원하는 대로 하라 총독은 매우 놀랐고 경기장의 중심에 전령을 보내 이 말을 세 번 공표하게 했습니다 폴리캅이 스스로 성도임을 선언했다 전령의 공표를 들은 군중은 분노에 차 고함을 질렀죠 저자는 성도의 아버지이자 우리 신의 파괴자로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폴리캅을 산채로 불태우라고 외쳤죠 군중은 가게와 목욕탕에서 나무와 풀을 급히 들고 왔고 장작이 준비되자 폴리캅은 겉옷을 벗고 벨트를 풀었고 신발까지 벗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폴리캅 주변에 장작을 쌓고 말뚝에 달아 못 박으려 했는데 폴리캅이 이대로 두라면서 말하길 나에게 불을 인내할 힘을 주시는 분께서 내가 불 속에 머무르도록 도우실 테니 못으로 박지 않아도 나는 달아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폴리캅은 기도했고 아멘이라고 외친 순간 저 말을 담당한 사람이 불을 지펴 거대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위대한 기적을 목격하는 특권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알리기 위해 살아남았죠 불은 바람을 가득 받은 도처럼 아치형 박 모양을 띄고서 폴리캅의 몸을 벽처럼 불러섰습니다 몸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방종한 자들은 사형 집행인에게 올라가서 폴리캅을 단도로 찌르라고 명했죠 폴리캅은 요한을 잘 알았습니다 95년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돌아온 후 폴리캅은 요한이 쓴 게시록을 읽었죠 그리고 폴리캅은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게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서머나 공동체에 임명된 천사에게 편지하라 천사는 히브리어로 사자와 같은 말입니다 즉 폴리캅에게 쓴 거죠 이 7개시는 전부 각 공동체의 감독에게 전하는 겁니다 폴리캅은 이렇게 읽었겠죠 서머나 공동체에 임명된 폴리캅에게 그러니 게시록을 읽고 이해하려면 각 공동체의 감독이 누구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죠 요한은 폴리캅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은 폴리캅보다 먼저 죽었는데 여기서 폴리캅이 읽은 말씀이 뭘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곧 자신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모임 장소이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서머나는 도시의 형태가 왕관을 닮은 것으로 유명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공동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는 왕관의 도시 또는 아시아의 왕관으로 불렸습니다 언덕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왕관을 닮았기 때문이었죠 또 에베소에서 기록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된 이신이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32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콘스탄티노플이 보이시나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기 전 324년에 콘스탄티노스 대제는 비잔티움을 새로운 로마로 삼았고 330년 5월 11일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공표하면서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스에게 봉헌됐고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325년에는 니케아 공회가 열렸고 콘스탄티노스의 칭령이 반포됐죠 지도에서 작은 파란 점으로 니케아를 표시한 것을 보셨나요? 로마 제국의 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울면서 로마 제국은 니케아 공의회를 열어 당시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일 또한 대체 신학의 개념을 구성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죠 다음 주에는 좀 더 현대에 근접한 일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세기부터 성경의 달력을 두고 논쟁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시죠 모아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